안녕하세요, 오늘은 뱃살을 번째량으로 만들어줘요 뱃살을 준비합니다 뱃살을 봐주세요 아프다. 먹어도 아프고 안 먹어도 아프고. 먹어야 살아. 이제 아무도 너 안 도와줘. 그러니까 초라해지지 마. 곧 깨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. 준영아. 이 따뜻한 음식이 내게 마지막이고. 너의 단호함이고. 너의 매운. 호통인 걸 알아. 그래도 지금은 아프다. 그래도 지금은 아프다. 아직은 아프고 싶고. 온전히 아픔만 느끼고 싶어. 지금은 가시로만 보이지만. 그 가시마저 눈물로 채워진. 선인장같이. 아프다. 아프다. 아프다.